교못의 보종입니다. 다발성은 중요한 부분이에요. 넌 나비. 내 정원의 꽃을 위한. 도대체 언제까지? 영원히. 죽어요? 네. 가서 누군가의 소망이 돼.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날이. 제 삶 다 망해라! 제 삶 다 망해라! 내 방 시켜줘! 울지 못하는 거. 내 오래된 습관이 없다. 왜 저 아이를 보호했냐고.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. 난 인간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. 거짓말. 나랑 갇힌 시간에 갇힌 거 생각했다고. 나랑 갇힌 시간에 갇힌 거 생각했다고. 지가 그래놓고. 말 아프게 해준다고 했으니까. 갈수록 더 할 거야. 널 사랑해볼 거야. 그럼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. 살 수 있을 테니까. 후회하지 마. 후회하지 마. 너는 뭔데? 지가 왜 살아야 되는데? 후회하지 마. 서윤송. 후회하지 마. 후회하지 마. 후회하지 마. 후회하지 마. 후회하지 마. 그냥 싫더라 나 우는 거 누가 아는게 니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대신 죽어줄게 만약에 내가 더 살고 싶다거나 그런 돈 들어줄 수 있어 난 그런 건 못해 난 멸망이니까 말해 동경아 살고 싶어 난 진짜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한 곳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만날 거니까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고 한 곳으로 돌아가고 한 곳으로 돌아가고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